매생이 먹으러 왔어 매생이 내가 매생이 떡국을 먹어야겠다 커피 너무 처음다 안녕하세요 자 매생이 떡국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집깡패 노란 대가리 영창입니다 영창이야 처먹처먹 하라고 월포 매생이 먹으러 왔어요 농담하고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야 야 야 어머머머머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미 찰 매생이 크으으으으 wireless 조금 counterparts 세형회가 이게 미역에 자랐는데 되게 유해한 이렇게 해서 생육에 자라던 데 안 confisc 그걸 먹는 거지 자 이때 будем 자 이 single 음~~ 죽는구만 맛있어? 숟가락을 먹겠답니다 이야 대단한 도전이죠 이 뜨거운거는 그냥 재정식이 아닌 것 같아요 한입 원샷 너 할 수 있다 앗 뜨거 어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뜨겁게 지금 살살 음 음 음 아 너무 맛있다고 지금 초갑뼈서 주고 좋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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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이모, 설탕 좀 주세요. 설탕이요. 아,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조심히요. 소원은 시계. 네. 많이 아시면 안 됩니다. 이게 푸푸예요? 네, 푸푸시킵니다. 아, 푸표도 있었는데. 아, 많이. 쟤푸시킵니다. 자식만. 맞추네요. 네네네. 청어동. 아, 맛있어. raft2. Nemeth. Ot1 haha 아 이거 비빔된장은 이거예요? 강된장 한 번만 넣으시고 고추장 넣으시려면 한 번만 그거만 넣으세요. 짱짱해요.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김가루 저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가루도 공장에서 여기는 김고장이 있거든요. 김고장과 김하는 김장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가져오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김가루 김 characters 네서 뭐좀 더우세요? 네 kids 퍼지는 거 제가 누 sou 많이 가져가서 버렸어요 그렇죠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청석구 오늘 아침은 묵은지찜 이인분 시켰고요 그리고 특갈비탕 하나 시켰습니다 아침부터 묵은지에다가 한번 맛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와 당근술이 엄청 많네 우순인가? 뭐지? 아뇨 같이 먹을거에요 네 양갈비탕 확실히 갈비가 많이 들어있네 응 좋네 갈비탕 먹어보겠습니다 holidays 시원해 시원해 오우 살짝 뜨거웠어 갈비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어제 술 많이 먹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해장이 되네요 만약 조식입니다 공유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끓이면 불만 하겠는데 이게 묵은지입니다 숙성 오우 콩나물 아우 오우 아우 오우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이곳은 목을 짓지 아 아 마지막 좀 뜨겁지 음 음 국물 아 국물이 짭니다 밥을 꼭 필요로 하는거 이런 밥을 알텐데 다 꼭 갖추고 있어요 근데 아 김치도 오 엄청 좋아요 근데 근데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신김치 좀 안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은 메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거를 좀 이렇게 드셔보셨을 것 같고 각신림도 있는데 아 오늘 고구멍에서 마지막 아침 무룡지찜과 라이트상으로 해드려봤습니다 요리는 상어당 상어당 창어당 창어당 먹겠습니다 으음 으음 먹어서 어색 아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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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궁에 장어샤보샤보 먹었습니다 장어샤보샤보 처음 먹어보는 점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호쌍 보시죠 고궁에 장어샤보샤보 먹었습니다 좀 타면 안 맞는데 장어여는 장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도요? 잠시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음 제일 맛있어 와 참기름 고춧가루 아까 마늘을 많이 먹다가 좋은 밥 잘 먹겠습니다 내가 보고 딱 알았다 네? 유자랑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아 일단 동작을 손 칠리게 요걸 이렇게 딱 손에 찍어가지고 곰장 하나 더 줄게 네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와사비장, 꼬장, 짬장 쇠가 담궜 첫까지만 당황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를 들어가 있어 자 튀김 자 이쪽 이쪽 음 부자채 맛있네 부자가 많이 먹어서 소주공이 왔어요 야 야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아 이게 꽃이 피면 패는거야 꽃이 폐요? 봐봐요 바보란게 아 그러네 꽃 폈잖아 이럴 때 빼는거 우와 이거는 섬이에요 섬 섬 섬에다 이게 섬처럼 와 형제섬이에요 형제섬 담가놓으면 이게 포름을 해지니까 여기다가 살짝 넣어서 바로 빼려 아 우리가 그 용도로 이렇게 만든거에요? 응 그러지 와 꽃이 피면 된다 우리 이모님 장사 잘하시는데 우리 이모님 장사 잘하시네 아휴 그냥 우리 어머니 하시죠 자 재미없고 살짝 뱉어 피를 말 뱉는거 맞죠? 그러지 살짝 개뜨려서 이렇게 이야 음 여기 오리당가라면 안돼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비웠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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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서 네 한 번 더 갑니다 네 오쏼 와 identified 오쏼 좋네 어흑 와에 대케이비님 결이 잘 ographics 락락락 락락락 하나 먹고 오자 한잔 감사합니다 고추 씹을 때 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창이가 홍루가 좋은 복발 establish 아 이건 철이야 이게? 지금은 10개밖에 안 나는거잖아 아 근데 여름엔 별미 있어 있구나 아어어 무슨 얘기가 있네 ensure! 해물 새벽에 타 acho 주료야 되지 않냐? 비벼야 돼 비벼 비벼주세요 맛있게 많지 잘 먹었습니다 비벼 반신자 호공제에서 유명하다는 무등반자 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 바득하고 좋네요 여기 종류도 다양하고 자 여러분 여기 중국집인데 무등반자 자 여러분 여기 중국집 무등반자입니다 우리가 가고 전에 매생이 떡국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다시 가야되는데 무등반자 짬이 유행하다 그래서 먹어들어왔습니다 배가 지금 너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먹고 갈 수 없으니 무리하게 좀 시켜봤어요 일단은 짜장 곱빼기 2에다가 탕수육을 또 오징어 탕수육이 있네요 그래서 오징어 탕수육 하나 시켰고 먹어보고 또 드라마하면 추가 더 시킬거구요 그리고 술은 연태고량주 아니 이가도주지 이가도주 연태주 없어서 이가도주 꼬량주 하나랑 여기 왔으니까 유자 막걸리가 유명하다고 유자 막걸리 시켰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탕수육이죠 근데 그냥 탕수육이 아니고 오징어 탕수육이에요 우리 오징어 튀김 같았죠 그 오징어 튀김 위에 탕수육 소스가 좀 이렇게 뿌려진 것 같아요 아직 말씀 못봤는데 하여튼 비주얼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고 네 아주 그냥 띠띠 같고 아주 좋네요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가 크게 비 приг aktuell 부자 비주얼 자 여기는 오징어 튀김 오징어 탕수육 아 오징어 다 다니다 사ату chalk exact 요거 음 뜯ках 소스도 맛있고 눅눅한 맛도 났는데 그 눅눅한 맛은 맛이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배부르다 계속 이런 거 하고 진짜 괜찮네 이거 왕은 하다 진짜 짜장면 이게 곱빼기에요 곱빼기 양불래요 죽는구나 이런 리발 누가 했죠 리발 이런 리발라디 죽는긴 해요 죽여 뜨거울 것 같은데 한 번 한 번만 해봅시다 아 뜨거네 뜨거운 거 맛있겠다 그래도 진짜 부드럽네 음 음 자 여기 맛이 없는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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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용료 알코올 추징인데 이거 내가 알코올이나 소독으로 썼는데 이거 drown 본드 향 본드 본드 향 진짜 아 저 어렸을 때 아 본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냥이 나네 이야 진짜 아 선다니네 크 아 야 잔도 오랜만이죠 여기가 식혀들한테 이렇게 뜨거워 올라오고 있어 폐불리 다국숫도 음 맛있어 여러분 여기는 진짜 한복앞으로만 합니다 배불렛에도 맛있는데 그 어떤 음식은 진짜 맛있어 아이고 최고 이만 이야 잘생겼다 사육당하는 것 같아요 사이빙하러 왔는데 먹기만 하고 물에는 안들어가네요 우선 매색인 떡볶을 먹고 왔는데 먹자고 하니까 형이랑 말은 못하고 쫓아왔습니다 온전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괜찮아 아 괜찮지? 맛있습니다 자 갑니다 유한 비비기 유빔 아 아우 음 좋네 좋아 아 아우 여보세요 자 저런 전압에서 일찍 오면 됐지 않나 진짜? 와 그갑이다 자 일단은 유자 맛가리 제가 이렇게 하고 한번 한번 슉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달리는 태진과 에드워드가 도전하겠다는데 자 말달리는 되나? 안되죠 어 야 크 이거를 원짜리 사야겠다 아 이거 독하죠 짜지면 그렇게 먹고 이거 먹은다던데 어후 잠깐 여보단에 이걸 넣어달라고 이거를 가능합니까 진짜? 이따 이거 먼저 가시죠 한번 이거 먼저 가고 두번짜리 더 해주시죠 알겠죠 아 저는 반을 파티를 했습니다 자 하시죠 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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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자 두번째 샷 가겠습니다 거의 뿜은거 같은데 뿜은거 같은데 이거 진짜 괜찮은건데 진짜 괜찮습니까? 아 도전? 원샷 상자니까 왜 영화보면 칵테이브를 한잔 올리기가 제가 이렇게 이야 그러다가 이제 점프 찍어야지 멋있게 이렇게 이야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이건 뭐 거음도 실링 싱겨풀 실링이 아니고 거음도 실링 안에 붓이 아래 이야 바깥이 있는거 가라앉은거 이야 제가 좀 쥐어줄게요 이야 아 왜 뿜은지 어떤거 이야 역떼금 역떼금 잠깐만 Veronica ECT 이거 파시로 해야대 파시로 쓰러와 이거를 이용하러 마시고 단ował 안주를 하겠습니다 도전 stealth 건더기도 다 먹었어 건더기도 쭉쭉쭉쭉 오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최고 죽이네 맛있게 먹었어 이거 유저는 항상 안 먹는구나 응 나는 지금 집에서 장어침을 시켜봐 고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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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ashamed 아 내가 입이 멀쩨잖아 보통 3V자 굉장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양념장 음 음 음 음 음 망고 음 음 음 음 음 달리 고급 잡 tun 일어난 그렇지 간럭 으 다 랩띵 시킹게 컵테이크 벌써 나오죠? 어머 시킹게장 다 먹어 여기 토지로 왔어요 아니 지금 토지로 온거에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맛있네요 향을 많이 좋아해요 고기 기분좋아졌어 주인공 오픈 여기 여덟이냐고 뭐 인기가 와 태양이 한번 치고싶은? 아니나니까 intenium 아 약간 바라바로 üf고 맛있어 한 잔 싸요 아유 이거 더 이상이네 한 잔만 더 하고 고마할래 이거 한번 고마할래 먹기 많네 양념장 내가 그걸 내가 잘하는 건가 가지고서 내가 기준으로 알겠잖아 소장 쭈꾸미에 따로 있고 소장 쭈꾸미는 주문이 없는데 커피에서 가지고 나도 기준이 없으니까 말야겠네 기준으로 해야만 그런지 입에서 정말 약이 편하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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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술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오 배주먹밥 한 번 더 뚫린다 신기하지? 여섯같이 나왔어 여섯같이 나왔어 여섯같이 나왔어 정말 normalmente 예약은 오는 밑간 단 어 jee 예상 large רеле 안녕 고맙습니다 아에서 오우, 잠시만요 오우, 잠시만요 하하하하 여보세요? 일주일 나무니까 여기 있잖아 나무 시키려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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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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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불이 이 호불이 덥지 않나? 호불이 와~~ 질리적이 이거야 여기? 눈이 뜯어지자고 와~~ 팔짱이 돋았어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고와요, 고고와 고고에서 마지막 우리 한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 한우, 명품 한우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아~~ 흐흐흐흐 정말 기쁘? 어 음~~ 음~~ 이야~~ 좋군~~ 자~~ 뭐가? 어 준비가 되겠습니다 책 끝 책 끝 끝 끝이네 끝 끝 끝 자, 오늘 꽃등심 그리고 시맛살 일단 두 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냥 콩면이라고 저기선이요 그냥 오십만 원 가까이 되는 이것만 아, 오십만 원짜리 오십만 원짜리 고기가 먹네, 지금 아니, 이 그니깐요 안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십만 원짜리 고기 오십만 원짜리 침 맛살cean 소위 어느 부분이예요? 뭐겠네. 치마처럼 생겼대, 나는. 뭐야. 그게 우드, 어픈이랑 같이 특수부인데 이런 부위들이 갈리도 옆에 있고 치마처럼 생겼대, 치마처럼 생겼대. 네, 네, 네. 상추 위에 깨누만. 깻잎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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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고기. 그리고 만두. 그리고 고기. 그리고 쌈장. 그리고 말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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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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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짤따라니 안 묻었어. 영상이 줘. 뜨거워. 살짝 뒤집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점프에. 자. 씻어서. 치킨을 좀 빼요. 여기. 자. 반정. 아, 뜨거워. 자. 두 점. 아, 보이나요? 오, 하죠. 자. 마늘. 이렇게. 참. 자. 짐승에. 접어서. 접어서. 아, 뜨거워. 자. 고기 들어간다. 접어서. 음. 완전 진리였어. 음. 완전 진리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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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에서. 코가 유명한지 잘 몰랐는데. 유명하다. 여러분. 치맛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먹어도 드셔보시자. 왼쪽의 제거. 오른쪽의 제거. 오른쪽의 제거. 이야. 제가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요거를. 요거를.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주가 막히죠. 자. 넣고. 마늘. 이거 넣고. 넣고. 놓치. 자. 젓갈 왜 넣으니.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자. 갑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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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는 대체. 이거?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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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맛있었어. 음. 맛있다. 오. 음. 첨부는 매치순인데 어울리나요? 요거 한번 고개를 맛을 보겠습니다 이야아.. 정 이쁘네 이야아우.. 색깔 짜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녕하세요 자 이 고기와 함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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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아 양파 자아 후후후후 자아 자아 아아 으 으으음 소고기는 딱 되 têm게 ECONASY 으으으으으으으으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Nada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ですか ANDE 네 젓가락에 물이 많아 맛있어 제가 지금 공원에 삼박을 하고 있는데 유민하게 고기 치는 것 같거든요 주머니가 크고 나는 그리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고마워 고마워 아 좋아요 아 치즈 식료 한잔 한잔 좀 더 그렇지만 아 안찍었네 사망에 전혀 없는 게 생략될 겁니다 아.. 신기하다 땅이 낯채가 넉넉넉하네 뜨거우니까 뜨거워 땅이 있어 아우 대압도 많아 너무 뜨거웠네 한뜨거 너무 뜨거웠네 진짜 뭐 두고 쌓으니까 야 이건 뭐 어우 겁나 뜨거운데 식혀 먹으려고 하니까 좀 식힙힙힙힙힙힙힙 앗 뜨거 손도 뜨거운데 갑니다 갑니다 아아 오 흠 음 음 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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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많이 뜨겼더니 50대 많이 터지는데 마늘 향하고 그 얇짝킨 그 맛하고 야 구워주니 끊는 게 와 여러분도 입이 크다면 드셔보십시오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이가 아 이거 통으로 맛아먹겠답니다 아아 음 음 이거 더 큰걸 이제 도전한답니다 아 반성하네요 음 음 고기 패넥이 야 이거를 지금 크네요 뜨거울텐데 그냥 먹으면 벌써 쌓일텐데 겁나 뜨거운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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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만 뜨거워 불만 뜨거워 다시 먹었어 대박 최고 하지만 뜨겁다 하하하하 여러분 제 동생이에요 다이빙강사구요 제가 멋진 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이 친구가 나올게 아닌데 스페이스 게스트로 같이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대단을 해내네 멋있어 아 그렇지 술을 먹고 고기 먹는게 아니고 고기를 먹고 술을 먹는거지 반주로 섞어서 아 좋습니다 묵 gate 자 연이버거 Premium 김치 박대표 김치 김치 고마워 고마워